운반에 한 번도 올라왔으면 슈카월드로 한 번도 가져올게요 아 슈카월드로? 덕질, 덕질 영상은 한 번도 올라올게요 지금 날 찍는 건 아니지? 슈카월드에 한 번도? 근데 약간 슈카월드는 약간 나치만 먼저 검칠게? 그 경제만 하는 게 아니라 세븐 오만 가지?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 맞아, 그러는데? 유녀가 정말 있지 않나요? 그런데 난 물론 이게 콘텐츠를 같이 준비해주는 그런 기획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너무?